안녕하세요 지금 늦어가지고 빨리 해야겠다 같이 학교 갈건데 아! 흘렸어 시작하자마자 일하는지 얼마 안되고 정신이 없네 응 응응 응응 언니 하이 하이 민영언니가 일어났어요 지금 시간은 일곱시 십팔분 핑크색 하이 정말 제가 왜 이렇게 조용히 얘기하냐면 멤버들 깰까봐요 방이 있어서 잘 안들리긴 한데 지금도 자고있거든요 8시에 나가야되는데 지금 30분도 안남았어요 24분도 44분 이제 학교 갈까에요 제가 학교를 버스를 타고 가요 그래서 버스가 언제 오는지 봐야되는데 헐 큰일났네 파크에 갔네 지금 학교 일찍 도착해가지고 30분이 남았어요 커피 한잔 커피 한잔 사들고 강의실로 가고있습니다 커피 한잔 사들고 커피산에서 펜을 문 갖고와가지고 펜 사고왔어요 수업시간 3시간 읽어주고 수업시간 3시간 읽어주고 배고프까봐 강의실로 가셨어요 출석체크를 출석체크를 저희는 요즘 출석체크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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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아 뭐야 이거 뭐야 여기 수영이 던져봐 수영이 던져봐 수영이 던져봐 그래서 이거 챙겼구나 살 Hispanic 수영이 던져maker 자 그러면 소재찾기가 첫번째 과정인데 관련됐든 과연 어떠한 이야기가 어떤 주제의 뮤지컬을 서 그 빛이 집중된 것에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여러분들 부 algunas 순ất 뭐야 화면에 시간을 속여주세요. 다 섞였어. sensors 쉬는 시간이에요. 예수님도 한번.. 응. 뭐야? 뭐야. 고마워. 후배님이 쿠키 주고 갔어요. 역시 뮤지컬과 돈도 삽니다. 저거 먹을 거 진짜 많으세요. 완전 술에 빵 하나 먹었고요. 수업을 하러 온 건지. 교수님이 먹어도 된다고 했으니까. 민지 안녕. 유일하게 학교에서 같이 수업을 들어주는 거예요. 언니랑 서로 유일한 친구죠. 언니 저 없으면 완전 아싸거든요. 너도잖아. 저도 언니 없으면 아싸야 해서 언니 수업 가야 돼서 저 이제 학교업 하러 가야 되거든요. 이제 밥 맛있게 먹어. 안녕. 브래브걸스 화이팅. 우와 소나무도 화이팅. 수업 끝났습니다. 이제 수업 끝나고 서울로 갑니다.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오는데 풀감이 오가지고 너무 힘들어요. 버스가 왜 이렇게 아닐까요. 배도 고프고. 보겠습니다. 특히 뱅뉴스가 봉니다. épisode 2,4라이넌. 10월 30일까지 점점 문제 Graham. 2,4라이넌. ications.